네 안녕하세요 오늘 체인 링크 가져왔습니다. 현재 시간은 5월 20일 오후 1시 32분 지나가고 있고 체인 링크는 현재 23,610원, 4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체인 링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이 어느정도 올라가 주면서 상방을 띄워주는 모습을 보였지만 알트들은 좀 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체인 링크는 연속으로 올라와 주는 모습 보이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마찬가지로 올라와 주면서 이날에 6% 정도 상승을 하였고 12%, 2% 오늘까지 올라와 주면서 3일 동안 총 20% 넘게 상승해 준 모습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 두개의 장대 음봉에 대한 되돌림 반응이 이런식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상 2만 2천원대까지 올라갔었고 여기서 또 올라온 이후에 2만 4천원대까지 시원하게 올라가면서 여러분도 오늘 큰 수익 챙겨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저녁까지 이 2만 4천원라인 때에 도달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신 다음에 그 위쪽 삼가방으로도 충분히 뚫릴 수 있는 코인입니다. 이 코인 원래 3만원이었어요. 여러분 충분히 체크하고 매매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 암호화폐에 투자하신다는 건 어찌됐든 간에 수익에 항상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우선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주변 알트코인들도 덩달아 상승하는 것은 구독자 여러분들도 대부분 아시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뭐 4년만에 돌아온 반감기 그리고 최근 미국에서도 그렇고 홍콩에서도 그렇고 ETF 승인도 나는 등에 호재가 많이 겹쳤었죠.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까지도 힘을 못쓰고 있습니다. 각종 전문가 분들 이제 1억 5천만원선 2억선 돌파한다고 예측은 했지만 금리인하 이번에 밀렸죠. 그리고 중동에서 전쟁 났죠. 악재들도 겹치면서 횡부하는 장 아직까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암호화폐하는 이유가 곧 금정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서인데 지금 상황에서 매일같이 비트코인 오르기만 기도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상승할 때 하락할 때 모두 똑똑하게 수익 내실 수 있어야 해요. 물론 혼자 하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 같은 경우는 한 회사에 자본이 담겨있는 장목이기 때문에 회사의 어느 정도 상황을 보죠. 코인으로 따지면 시장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무엇보다도 캔들 보셔야 됩니다. 차트 보셔야 돼요. 차트 저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으로 돈도 많이 만져봤고 트레이더 분들 차트 교육도 많이 나갑니다. 그런 저도 하루의 차트 공부 아직까지도 3,4시간씩 5시간씩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패밀리분들 수익률 이런 식으로 챙겨줄 수 있는 거고요. 패밀리분들 중에 70대 어르신분들도 매일같이 연락을 하면서 지내니까 이제는 차트 웬만한 트레이더만큼 보십니다. 뭐 이분께서 물론 제가 드리는 신호도 잘 따라오시지만 혼자 매매하실 때 가장 잘하시는 부분이 저희 모토 중에 하나입니다. 슬로우 앤 스테디 천천히 꾸준하게 가는 겁니다. 혼자 매매하실 때도 한탕 한탕 가져가시려는 게 아니라 천천히 꾸준하게 거래하시는 매매 습관이 생기셔서 수익률도 굉장히 잘 나오시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남들 암호화폐 다 시작해서 돈 벌고 있어서 나도 해봐야지 뭐 뒤늦게 업비트 설치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거 급등코인 소식 드리는 거 전부 무료니까 지금 비트코인 핫할 때 같이 돈 좀 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만드는 거고요. 저희 카톡방 입장한다고 해서 저한테 시드 컨설팅 받아간다고 해서 돈 드는 거 1도 없습니다. 21년도 불장 때 여러분 돈 못 벌어 가셔서 많이 아쉬우셨잖아요. 올해 다시 옵니다. 지금부터 어느 정도 공부하시면서 천천히 수익 내시는 습관을 들이셔야지 불장 때 큰 수익 가능하십니다. 암호화폐 언제까지 미루실 겁니까? 지금도 늦지는 않았어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밑에 나와있는 숫자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나 카톡으로 매일 아침마다 급등코인 소식 비트코인 진입 시기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다들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